지금까지 우리 수코라스 여러분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코라스 여러분들 들어서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휴 낮 3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코라스나 봉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초록회 회원 여러분들의 합창하는 시간을 또 계속 가져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좋은 시간 함께 나누시고 이번 스테이지는 같이 여러분과 같이 즐겨볼 수 있는 갑돌이야 갑순이 뭔지 복장을 하고 우리 이종홍씨 전치홍씨가 갑돌이야 갑순이 노래를 청해 듣겠습니다 뭐 신랑 신부 같으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이종홍씨 그러나 두기는 암뿌래요 앞으로는 무척에 그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두 분의 마음은 밧돌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좀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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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을 supp с- 우리의 눈을 참고 가는 날 첫날 밤에 밟고도 높으래요 아 우리 마음은 가슴이 뿐이래요 마틴은 오래를 가끔은 못해 그래로 끝까지 못해 그래로 끝까지 못해 그래로 끝까지 못해 그래로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 이종옥 전지영씨의 무대 함께했습니다 이종옥씨가 이쁘긴 이쁜가보다 거기 가서 사진찍고 여기를 안오래 말 그대로 죄송 고생많이였습니다 이종옥 전지영씨 이종옥 전지영씨